안녕하세요. 맛방입니다. 5월 5일 저녁에 방송된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은 어린이날을 맞아 배우 최다니엘과 함께 서울 강동구 맛집 3곳을 찾았습니다. 식객과 배우 최다니엘이 찾은 두 번째 강동 맛집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냉면 골목에서 열무냉면으로 유명한 36년 전통의 시장냉면 송월냉면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한적한 시골 깊은 곳에 있을 법한 아주 오래된 허름한 노포 가게인데요. 천호역 5번 출구에서 800여 미터 떨어진 천호동 냉면 골목에 있습니다. 당초 송월냉면은 재건축이 될 줄 알고 건물도 지워놨는데 안을 헐리게 되어 지금의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곳인데요. 사람이 많아도 회전률이 빨라서 줄을 서 있어도 금방 들어간다고 합니다. 냉면 가격은 7천원으로 굉장히 착한데요. 시원한 옥수두차가 준비되어 있고 모든게 셀프로 이루어집니다. 식객일행은 열무냉면을 주문했는데 열무냉면 외에 비빔냉면 물냉면도 모두 7천원입니다. 송월냉면은 평양냉면과 함흥냉면 중간정도의 냉면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손님 취향대로 주문할 때 매운맛 단맛 신맛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집은 일대 주인장 시어머니부터 이대 며느리 3대 손녀까지 가족 3대가 함께 운영하는 집입니다. 열무냉면은 사골육수를 사용해서 국물 색깔이 하얀한게 특이합니다. 사골육수와 동치미육수를 배합해서 육수로 사용하는데요. 사골의 고소함과 동치미의 시원함과 달콤함이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고기 육수처럼 묵직하고 겉돌지 않는 육수의 풍미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건 보통 냉면에 올리는 수육이나 편육같은 고기 고명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기 대신 열무김치와 무김치가 들어가 기쁜 맛을 낸다고 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40단씩 담근다는 열무김치는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담백하고 깔끔해서 열무냉면의 매력을 줍니다. 사골육수는 시어머니 뒤를 이온 며느리 2대 어목큼 주인장이 하루정도 핏물을 뺀 사골을 잘 우러나도록 두세번 곤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7-8시간 그 후에는 5-6시간을 우려내면서 육수의 농도를 맞춘다고 합니다. 식사시간이 지나도 줄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의 행렬은 계속되는데요. 냉면 맛집엔 비수기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골육수만큼 중요한 또 다른 동치미 국물도 여름 기준으로 이틀에 한 번씩 담가서 새콤달콤한 맛으로 천연 양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집은 1대 주인장이 36년을 운영하고 2대 주인장도 벌써 27년 업력이 됐다고 합니다.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 배우 최다니엘과 함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시장냉면 7,000원 착한 가격의 열무냉면으로 유명한 송월냉면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